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자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며 있어서 정말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끝까지 못 푸셨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토익에서 리딩 100문제인데 7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사실 그 75분 안에는 마킹타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문제를 사실 70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토익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시간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5를 중심으로 도대체 어떤 파트들을 먼저 풀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문제의 시간을 분배해야 될 것인가 자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문제가 100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101번으로 이제 RC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 번호의 순서상 100번을 풀었으니까 101번을 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리스닝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집중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은 상태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때 Part 5를 먼저 푸는 것이 좋을까 Part 7을 먼저 푸는 게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파트가 더 어렵습니까? 어느 파트 푸실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집중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 현상을 느끼셨나요? 아마 Part 7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중력 좋을 때 어려운 파트를 먼저 풀어야 Part 7의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후반부로 가면서부터는 집중도와 체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Part 5 하나의 센텐스만 갖고 정답 하나 고르는 거 그거는 그나마 풀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도와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Part 7, Part 6, Part 5 이렇게 순서를 한번 잡아 보시는 거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겠고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기 때문에 7을 먼저 풀고 나는 Part 6보단 Part 5가 조금 먼저 풀기 선호한다? 이 두 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를 바꾸는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를 봤을 때 지금 Part 7, 54문제죠. 54문제, 16문제, 30문제인데 이 각각의 파트 안에서 시간 분배 아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시간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준은요.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파트의 시간을 먼저 측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Part 7이죠. 그래서 54문제의 54분의 최저 시간을 보장해야지만 Part 7은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문제당 1분껄 정도가 될 텐데 지문을 봤는데 문항수가 2개짜리예요. 그럼 2분 정도를 감안하고 푸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딱 봤는데 문항수가 5개입니다. 그럼 5분 정도의 감각을 갖고 푸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남거나 너무 부족한 현상들은 아마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Part 6는 16문제인데 사실 지문의 개수로만 보면 4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풀 때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정도가 걸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조금 좋아요. 그러면 빨리 푸는 학생들은 4분 정도가 될 것이고요. 1분 30초로 계산했을 때는 6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치로 5분 정도 써놨는데 4분에서 6분 정도의 Part 6를 끝내는 것을 한번 목표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게 되면 특정 다른 파트에서 분명히 다 시간이 모자르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art 5의 30문제인데 8분이라고 적었다. 이 부분에서 에? 30문제를 8분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30문제 중에서 정작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10몇 문제입니다. 그럼 반대로 10몇 문제는 해석이 없이도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문제를 다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8분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분도 역시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빨리 푸는 분들은 6분 정도도 풀어요. 그래서 6분에서 8분 정도를 계산하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마킹타임이 8분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좀 많죠. 평소에 다반지를 칠하는 여러 가지 요령들이라든지 샤프심의 두께를 좀 두꺼운 걸 쓰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최대한 8분에서 8분을 5분 정도로 줄이시는 노력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분이라는 부분을 내가 모자른 다른 파트에 또 쏟아볼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끝까지 못 풀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지 못했다면 되게 억울하겠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시간 전략과 문제풀이 순서 강약 조절 등이 점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